아 너무 보고싶으세요 여러분 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와 이거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뜻깊은 날 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보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뭘까요? 오케이 앉아볼까요? 앉아볼까요? 네 Let's go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모니터 잘 보고 있죠? 네 안 예쁘게 나오면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주세요 하하하하하 정정 내려놓은 장을고 내 수업하기도 해 오오오오 너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만 그는 이제 가득이 잘해 내 곁에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 바라더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 말하는 일로 없지만 그저 내 옆에 세제이라는 거 네 오오오 젠장 오오오 젠장 잘 mots 고개를 기획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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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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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시험볼 준비해야 하나? 네 컴니아 엽기 블랙핑크 월드 투어 봄핑크 기간 동안 멤버들이 푹 빠져서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 함께 먹었던 음식명을 적으시오 힌트 뭐 뭐 먹으러 뭐 뭐 먹으러 뭐 뭐 먹으러 정답은? 뭐 참고로 저는 그 영상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열심히 뭐라고요? 시 시 시작 화가 먹으러 화가 먹으러 마이크로 해주세요 시 시 시작 화가 먹으러 화가 먹으러 화가 먹으러 시 시 시작 모르는 거 같은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같은데 뭐야 너가 한 거잖아 너 어디 갔었어? 나 그때 수정하고 있었어 화가 먹으러 화가 먹으러 가려고 아주 예쁘게 수정하고 있었어 오케이 앨범을 알맞게 작성하시오 Q6. 다음 가사 중 응원법을 외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시오 비싼 걸 거쳤지만 자태부터 빠른 짱 하고 나타나면 카펫부터 까른 블랙 헷 더 어? 어허? 다시 읽게여 카펫부터 까른 블랙 헷 더 핑크 헷단 내 맘대로 바꿔 미지 누가 문제야 멜리 아 맞네 마이 베리한 절감은 오케이 러브 식걸 갑니다 이거 너무 어렵대 사랑은 스패넨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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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면 또 찾아오는 이 거품은 떨림 들리지 않아 what you say 이 거품이 난 행복해 날 불쌍해 하는 니 가슴을 더 불쌍해 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어요 오늘 노래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네요 와아악 와아악 백점 맞은 사랑 와아 와아 대박 진짜 떨리네 괜찮아요 틀렸어도 돼요 우리도 틀렸을 거예요 저희 블랙핑크 좋은데도 복잡하지 마세요 얘가 얘가 세일 축하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안 돼 안 돼 소음 이뤄야 돼 같이 지진악 지진아 씨 지진악 지진아 씨 지진아 씨 왠지 언니 먼저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소음 안 돼? 아니 어제처럼 소음 at 피 끄는 안 된다고 코음 at Deutsch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토 제이어스 어 저도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저 뭐지 처음에 팬이었을 때 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스물살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약간 황홍미였어요 우리 이제 스물살이야 이런 느낌 그러다가 보니까 어 누군가가 저한테 어 태양이 스물살때 뭐 팬이었는데 이제 스물여덟살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어 저도 그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컸구나 이런 생각을 주면서 다들 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컸구나라는 생각을 주는거에요 그래서 진짜 어 이게 한 해 하나 한 해가 이렇게 차곡히 쌓이면서 추억들이 더 많이 쌓이는구나 그래서 어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참고로 제가 지금 떨리는게 울어서가 아니라 추워서 지금 떨리는거구요 추워요 왜이렇게 춥지? 아무튼 울지 않았을까? 어머 추워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대가족을 갖고 있는 행복한 4명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봤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sup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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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